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고향시, 경기도 고향시 병, 고향시 일상구 동구, 김영한 후보하고 더블당의 홍정민 후보가 표도 어마어마하게 도덕질을 했네요.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더블 민주당 플러스 11.8%,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1.4%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24% 정도 표를 이동시켰겠네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한 23%, 23,4%를 이동시켰겠네요. 더블 민주당 홍정민 당일 투표 득표율 49.7%, 당연히 관내 사전투표율이 49.7%이 나와야 되는 거죠. 11.8%를 더해 준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거죠. 반과학적 사실입니다. 외부에 의한 부정선거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미래통합당의 김영환 당일 투표 득표율이 49.2% 당연히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49.2%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표를 훔쳤기 때문에 37.8%를 쪼그라던 겁니다. 득표수 조작의 기본은 간단 명료합니다. 훔친 것만큼 더해 주는 겁니다. 김영환 미래통합당 후보에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4%를 훔쳐가지고 더블 민주당 홍정민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냐. 나머지 군소 후보들한테 조금씩 훔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 표이동에 사용한 규칙 조작값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얼추한 25% 정도 100장당 25장 정도로 훔쳤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값을 좀 찾아내게 되면 조작하기 이전에 이런 받은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추정된 진짜 여러분들 득표수에서 그대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이게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그냥 매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리한 겁니다. 전산조작이라는 것이. 그런데 위험한 것은 전산조작을 하고 나면 모든 전산조작은 AI 같은 게 도입되면 그런 시대는 어떨지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규칙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규칙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그대로 내장이 되는 겁니다. 내장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숨어있는 조작에 사용된 규칙과 조작값을 다 발각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공언을 한 게 먼고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득표수 조작 공장을 다 끄집어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겁난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공병호란 사람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가 주도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 그것이 공직선거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조작이 겁난 겁니다. 숫자를 규칙을 조작해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를 만들 때는 재미가 있는데 그 자료가 일단 발표가 되면 당선자와 낙선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소위 득표수 조작 공장을 그대로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맨놈 불러가 이런 불교함은 그대로 다 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다 드러난 겁니다. 과장하는 건 하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 생긴 것 자체가 과장하게 안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에서 두 눈을 부럽뜨고 보더라도 현장에서 발각해낼 수 없는 겁니다. 뒤에서 다 조작을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시 병만 그렇겠습니까 딴 데는 안 했겠습니까 고향시 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시 을 더불당의 한준호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 플러스 12.3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미래통합당의 함경호 차이값 마이너스 9.6 더불당 한준호는 당일 투표에서 47.8% 얻었는데 무슨 여러분들 신출 기묘한 여러분 제주가 있는지 사전투표에서는 60.1% 얻었네요. 이런 것을 미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반과학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대수의 법칙이 철두철미하게 위반된 외부 개입에 의한 득표수 조작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인 거죠. 미래통합당 후보 당일 투표 득표율이 39.6% 사전투표 득표율이 30% 마이너스 9.6% 완전히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거죠. 조작을 그냥 해버린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성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선거를 지금 강원도 살해 한 두세 군데 정도 강원도 살해 이러면 두세 군데 정도 보는데 뭐 막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 끝나기 전이나 끝나고 난 이후에 대개 언론 도도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거 기획을 하고 그것을 총지했던 의무는 양정철과 이건영이지 않습니까 이건영이 4월 16일 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전 6시 정도에 자기 페이스북에 전국판세표 보정값이라는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보정값이 조작값대로 그대로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인 원내대표 이인영이 사무총장 윤호중이 당대표 이해찬이 다 알고 있겠죠 밑에 사람들은 후보들 가운데 몰랐던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떨어졌던 김 누군가 윤상현 후보 나왔던데 그 사람이 재검표 신청해가 당 지도부에서 경고해가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재검표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 후보는 몰랐던 거죠 부정성을 한 걸 여러분 지금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3년 6개월 정도 다 돼갑니다 지금 정도는 다 알 겁니다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입 닥치고 여러분들 부정성 없다고 외쳤지만 그러나 지금 정도는 본인들이 다 알 거예요 본인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바보천치고 대개 내가 이준석 씨하고 하태경 씨를 바보천치라고 전혀 생각 안 하니까 하태경 씨도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니다가 잘렸으니까 이준석 씨는 카이스턴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천치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없다고 외치는지 모르고 요즘은 좀 뜸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없다고 내놓고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도 알 겁니다 그러나 한 말도 있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있더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계시는 분들이 다 한 번 정도는 공병호 tv를 다 봤을 겁니다 대통령실에 이런 강성규라는 사람이 마포구 옛날에 얼로 와왔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 부자도 없다고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강성규 씨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또 말 못할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리를 하면 이 선거 부정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선거였습니다 240만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40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총 조작규모가 240만 표입니다 240만 표의 소스가 어디냐 윤석열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걸 이재명 함께 플러스 120만 표를 대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면 240만 표를 이동시켰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40만 표의 조작을 뚫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때 표 차이가 얼마 났습니까 20 몇 만 표 차이가 났습니까 여기 가물가물 가만히 계시보시죠 여기 나오네요 윤석열은 전국에서 약 260만 표 차이로 승리하였다 서울만 하더라도 102만 표 차이를 냈다 전산 조작을 위해 동원된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전국적으로 240만 표이다 서울만 71만 표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24만 7077표 득표율 격차 0.73%란 선관위 발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조작된 숫자인지를 낱낱이 밝혔다 이 책은 2022년 3구 대통령에서 일어난 사전투표 조작 행위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낱낱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힌다 독자들은 2022년 3구 대선 분석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2020년도 4.15 총선이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등 다른 공직선거가 가진 문제점들을 더욱 소상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공직선거에서 탁단의 조치가 없는 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선거 사기범들로서는 패배할 수 없는 선거였지만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의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다 사전투표 참가율이 너무 높은 선거였기 때문에 자만하고 방심했을 것이다 그 외에 경상북도는 사전투표 조작의 한검 의장이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왜 선거 사기범들은 경북과 대구 광역시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말았을까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윤석열이 264만 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전산조작으로 240만 표가 증감했다 이 책이네 노동놈들 2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 기적적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도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원히 부정선거의 제도화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좌익들은 워낙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고 탈취하고 공고히 하는데 이력이 나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일단 탈취한 다음에 더 이상 틈을 안 뒀을 거라고요 윤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여러분들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순간 2027년 대선과 함께 권력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냥 5년 정도 좌파들의 장기 집권이 그냥 연기되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꿈이 그대로 실현되거나 성취될 것으로 봅니다 나라가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채널에 대해서 엄청난 탄압이 주어지고 그래도 다 저는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채널은 과거의 1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 개인이 담당해야 될 부담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도 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는 건 선거를 되찾는 거죠 선거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으면 정치 권력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만 가질 수 있으면 나라가 구렁텅이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가 조작이 되면 현명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이 무도한 세력들이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586 운동권들이 선거를 장악해서 국가를 장악하는 그런 중추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인영 송영길 정창래 권윤호중 다 날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연약한 고려에 해당하는 선거제도를 탈취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현장을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쇄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7구학분이고 제가 7구학분이고 윤 대통령이 1960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입니다 윤 대통령 설법대를 나왔고 나는 고대 여러분들 경제학과를 나왔고 윤 대통령이 고시를 통해 여러분 검사를 했고 나는 여러분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연구직으로 계속 살아온 겁니다 두 사람이 보는 세계관과 여러분 인생관과 같이 가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이 범죄는 그냥 나라에서 더 이상 가는 범죄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너무나 애통하게 심각하기 때문에 자식들 다 키웠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예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서 자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은 있는 거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냥 엄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명수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거다 뭐가 어떻게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여러분 입에서 자유니 정의니 법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선거 범죄처럼 자유와 여러분들 정의와 법치를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한 범죄는 없는 겁니다 이걸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입 싹 닫고 닫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선불호를 떠나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거마다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만들고 그 거대한 선거 사기 세력들이 현재 선관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청소하지 않고 그걸 여러분 제거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순간 순식간에 5년 전으로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숙근을 해서 여러분들 권력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순식간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장악하겠죠 그때는 저도 이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방송을 전혀 할 수도 없고 저도 별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67 정도가 되니까 그때 뭘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의지가 있고 열의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저는 시골에서 나가지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죽 자기 인생을 전진시키고 여러분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너무나 절실함이 있는 거죠 이번 기회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얼마나 여러분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들 저 사람들이 노력해 가지고 선거 부정 없으면 좋은 거지만 아니면 내 안께 밥 들어오냐 이런 수준인 거죠 나중에 밥이 끊기겠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친김에 몇 분 정도 더 보시죠 이 경기도의 고향시 정 고향시 일산 서구입니다 더불어민당의 이용우 후보하고 미래통합댐 김현아가 붙었습니다 이 차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우는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 48.7% 얻었는데 관내 사전투표에서 63% 얻었습니다 플러스 13.3%입니다 표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도덕질한 겁니다 여기도 승부를 바꿨을 겁니다 김현아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9.5%인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35.8%입니다 마이너스 13.7%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김현아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49.5% 비슷해야 되는 거죠 당일 투표에서 김현아가 이긴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승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이 13.3% 마이너스 13.7%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관내 사전투표 여러분들 표본 수가 39,000 당일 투표 이런 표본 수가 10만입니다 그럼 우편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14만 플러스 알파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 집단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렇게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오차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넘어가 10% 이상이 나온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현아가 당일 투표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조작으로 승부가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대선과 달리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몇백표 몇천표 정도 차이가 나면 그냥 승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총선 같은 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몇만표 정도를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키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서울 지역의 49개 선거구에 대표를 한 겁니다 접전지역은 다 지수니까 이런 짓을 누가 한 겁니까 북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까 북조선 해킹그룹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왜 그렇게 추론하느냐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와 불량이시면 현대자동차 책임을 묻습니다 선관위가 이름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됐으면 당연히 선관위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딴 거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훔쳐가지고 다 국회의원도 되고 재미 다 보는 겁니다 여기 강명시 보시기 바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조작 패턴이 규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차익값 11.4%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1.4% 많은 겁니다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9.5%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한 20 한 2 3% 정도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 정도를 조작을 했겠네요 이런 득표수도 재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루게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조작값 이 나올 것 같은데 100장 중에서 5장을 훔치거나 4장 정도로 훔쳐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훔쳐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00장당 4장 내지 5장을 훔쳐가지고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관위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사람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내장된 득표수 조작에 활용한 수학적 관계식을 그대로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여러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내 외부의 일부 선거사기 세력들이 어떤 관계식과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발표했는지를 제야 전문가가 그냥 일격을 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시민 k님이 준 자료도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부분들을 인용해가지고 반과학적 사실이 출연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의심된다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몇 표를 도덕질했냐 몇 표를 뭡니까 도덕질해가지고 훔쳤냐 이걸 그대로 뭡니까 찾아내는 것은 바로 제야 전문가의 조작값 발견입니다 조작값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 공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 돼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덕놈들 5건 지방선거에 관한 건데 여러분 이 대개 작가가 책을 쓰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굉장히 정성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에 거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도덕놈들 5건은 왜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조작이 됐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나 울산교육감선거를 야무지게 조작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사전투표를 만졌다 12만 표 차이 승자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8천 표 차이로 패배자가 되다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통령선거에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이 책의 목표는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에서도 17개 시도지사선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선거 사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역대 공직선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쳤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2017년 대선 이후로 사용되었던 조작방법을 그대로 활용한 선거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조금 눈치를 봤을 뿐이다 그러니까 화끈한 조작 대신에 미지근한 조작 즉 부드러운 조작을 선택하였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한마디로 새로 등장한 정부가 절대로 선거 사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없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는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를 잡게 될 전망이다 엄청난 범죄 행위에 연루되더라도 수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공적인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을 통해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일은 2022년 지방선거는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은 물론이고 이후에 모든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는 죄입니다 선거 결과는 표를 던지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표를 세는 자들이 결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 네 달 전에 쓴 책인데 별로 바꿀 게 없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가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 통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그리고 일단 그렇게 특정 정치 세력의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특유의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모두 다 팝짝 엎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정치 세력에게 어떻든 끈을 좀 대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재앙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도저히 그것을 참아낼 수 없는 사람은 떠나겠죠 엑시트 하는 겁니다 대부분 입을 다물고 로얄 충성을 바칠 겁니다 보이스 항의하고 재앙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사람은 희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문제에서 거보를 내디딜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기대를 안 합니다 그냥 초기에 한 3개월 정도를 보게 되면 대충 여러분들 뭐죠 판이 나오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선거 부정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목에 칼이 들어왔다고 보니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심각은 다른 겁니다 다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입으로는 다 자유니 정니 법치니 하지만 그런 말은 뭡니까 만리장성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자유 정의 공의 별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은 날 여러분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 철투진나게 입을 다무는 걸 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이란 것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슨 자유가 어떻고 공산 전체주의가 어떻고 그냥 쓰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나라의 완전히 근원을 저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을 꾸준히 지켜봤습니다 베네수엘라도 결국 여러분들 그런 차베스나 여러분들 그 후계자들의 문제였지만 결국은 그 차베스나 후계자들의 결국은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은 선거 부정이었지 않습니까 전자 분류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완전히 선거를 그냥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제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를 깨어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했습니까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벨라루스도 마찬가지고 저기 동유럽의 러시아 옆에 있는 벨라루스라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람인 미래라는 것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선거 부정을 수선하고 교정하고 개선해서 나를 정상으로 이루어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네요 방법이 길이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여러분들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희망을 갖고 기대하는 것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냉철한 편입니다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확실히 잘라서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기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15 총선이 여러분 끝난 이후에 어렵사리 재검표와 여러분 실시가 될 때 그 대법관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태도일 겁니다 과거의 시조를 이름 인용하게 되면 이런들 어떡하겠냐 저런들 어떡하겠냐 만수산 드렁치기 이름 얽힌 들 어떻게 하겠냐 우리도 이렇게 그냥 얽혀가지고 형님 아우하면서 한평생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잘 살 수가 없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어차피 권력을 만드는 사람 쪽으로 줄을 다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력을 만드는 사람 쪽에 어떻게 여러분들 연이 안 닿으면 출세고 뭐고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강용수 후보가 일부 좀 실망스러운 그런 선거 과정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강용수 후보가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그런데 강용수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를 출마했을 때 많은 그런 후원금이 답지를 했고 기대 밖으로 강용수 후보가 여러분들 선전을 못했습니다 강용수 후보가 아주 표를 작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강용석 후보에 적용된 선거관리위원회 조작값은 50%였습니다 강용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김동련 함께 이동시키는 득표수 정감작업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황순식이 아마 30%고 조작값이 김은혜가 조작값이 5%였을 겁니다 강용석의 50%는 표수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장 가운데 한 장 정도로 훔쳐가지고 김동련에게 넘긴 겁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드는 인간들은 향후에 공직선거에서 절대 당선될 수 없다 우리는 너희들을 완전히 폭파시켜 버릴 수가 있다 우리는 딴 건 모르지만 선거에서 너희들에게 무자비한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더러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김은혜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뭡니까 바로 뭡니까 김은혜가 플래카드 들고 아이고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은 말을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불의에 한가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지고 다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 때문에 그냥 애서 외면하고 또 보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상태로 흘러가게 되면 참 힘든 거죠 앞으로 벌어지는 일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사례 강원도 사례 서울특별시아지를 몇 군데 보여드렸는데 다음 날 여러분들 시간 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런 데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경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코인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김남국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박순자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박순자 후보가 51%를 얻은 겁니다 이거를 관내 사전투표에서 10.7%를 훔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이 당일 투표에 47% 얻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뭡니까 박순자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 겁니다 여기 아마 조작값이 35% 적용했을 겁니다 박순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쳤을 겁니다 제야 점과 분석한 걸 따르면 김남국이 당일 투표에 47% 얻었는데 관내 사전투표 11.6%를 대가 58.7%를 대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등수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그래프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더하기 빼기만 하더라도 완전히 반과학적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인 박순자를 낙선시키고 낙선자인 김남국을 당선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선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한국은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정이고 윤리고 도둑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나라를 위해서 낯설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남이 해결해주면 좋은 거지만 해결 안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천상은 뭡니까 조선신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라 흘러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참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이제 그런 4.15 총선 재검표장에서 나온 그런 투표함 속에 진짜 투표지를 다 없애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새로 만든 투표지를 다 투입해서 그런 위조 투표지들이 4.15 총선 재검표장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재검표장에서 거의 전부가 다 투표함을 통과리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통과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함께 뭘 더 확신시켜주는 거 하니까 개표가 끝난 이후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의 투표지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진짜 투표지를 없애고 가짜 투표지를 채워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재검표장에서 나온 그런 위조 투표지도 그 근원을 찾아가게 되면 딱 하나에 모아지는 거죠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후보별 득표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현재 대한민국 선거부정 문제의 중핵이자 핵심이자 본질인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득표수를 일률적으로 조작하려면 2020년도 4월 16일 오전 6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선거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이건형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했던 보정값 전국판셉의 보정값 조작값이란 부분인 사용하지 않고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근본은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세력과 선관위 내부의 일부 세력들이 야합해가지고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에 모든 것이 다 초점에 맞춰지는 겁니다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은 필연적으로 규칙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칙은 일명 보정값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조작값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수학적 관계식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개표 상황표하고 전혀 다른 그런 투표 결과가 방송사를 통해 송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사전에 기획된 선거부정 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모든 시간별 득표수나 이런 것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종결권까지 그리고 그 결론을 방송사를 통해서 계속 송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선관위의 개표 상황표가 중앙선관위의 이런 보고가 되면 그게 방송사로 가서 여러분들 방송을 타는 것이 아니고 본래 선거사기범들이 만든 선거기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든 선거가 발표가 되고 개표 상황표가 뒤를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선거사기 세력들이 놓쳤던 부분은 손쉽고 편리하게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규칙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그 규칙을 사용하는 순간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사용된 규칙의 DNA가 그대로 이름들 다 내장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선거사기 세력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홈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그런데 가상을 하면 그 뒤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하는 생산공장 사전투표 조작공장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뒤에 다 여러분들 내장돼 있는 겁니다 선거사기 세력들은 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뒤에 있는 그 득표수 조작공장이 그렇게 내장돼 있다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2022년 또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미국의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입던 수리학을 공부하신 분이 공병호 tv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은 숫자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공 박사님 이거 다 밝혀집니다 숫자를 만지게 되면 모든 만진 것들이 숫자에 다 내장되게 됩니다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드러나게 된다 해가 그분들이 처벌받느냐 이런 분은 차원이 다르겠죠 창군 만마와 같은 사람은 제야 전문가라는 분을 만난 겁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은 중간에 이제 방송을 하다가 집안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방송을 좀 쉬고 있고 그 사이에 제야 전문가가 그 작업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클라이맥스가 2020년도 4.15 총선을 끝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4.15 총선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선거를 다 조작했을 것이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일입니다 그것을 2017년 대선 이전에 2016년 총선부터 여러분들 모든 공직선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본인이 좀 그런 것을 해줘야겠다는 사명감이 없이는 그 일을 도저히 시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제야 전문가가 낮에는 생업을 하고 밤에 여러분 그 작업을 혼자서 다 해 준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선 2021년도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의 전체를 다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전부를 다 거의 전부를 다 조작했다 조작의 주력 부대는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덕표수 조작이었다 선거마다 대부분의 선거구를 다 조작했지만 선거에 좀 특수한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4.15 총선에서는 일부 지역은 조작을 하지 않았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덕표수를 조작하고 간간히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 사이에 위조로 된 사전투표지를 일부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일투표지도 그날 개표현장에서 일부 투표할 가능성도 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부정선거의 70%에서 90%는 바로 전산 조작, 규칙에 의한 사전투표 덕표수 조작인 겁니다 사전투표 덕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 덕표수를 조작한 유전자와 사전투표 덕표수 조작 공장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모든 후보별 득표수에 모두 다 4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모두 다 발굴해낸 겁니다 예를 들면 4.15 총선 서울특별시 선거구는 대부분 25%에 35%를 조작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덕표수 100장당 25장 내지 35장을 이재명 함께 넘겨준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서울특별시 49개 지역구 가운데서 가장 조작을 심하게 했는 것은 마포구의 정청래의 조작값 50%, 관악구 50%, 강남구 25%, 종로구 45%, 항규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덕표수 100장당 45장을 훔쳐가 여러분들 이낙연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20년도 4.15 총선을 통해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국회의원, 민모 국회의원 이런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덕표수의 여러분들 정감작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 이야기죠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점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35%의 조작값을 적용했고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에는 15%를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서 교육감 후보는 친민주노총 후보를 당선시키고 울산 남구나는 국민의힘 텃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서 친민주노총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느 치하에서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앞으로 남은 세 번의 공직선거를 전혀 여러분들 안심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안 하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7년 대선에서는 야무지게 조작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권력이 넘어갈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배팅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공직자들은 사법부에서 판사들한테도 많을 겁니다 총선 민의가 반영되는 총선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예단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에 권력이 서슬퍼를 때 모두 다 조작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는 선거 계획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부정선거의 고착화가 제도화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그러면 전산조작을 했다는데 이 친구들이 뭘 가지고 전산조작을 했겠냐 그걸 여러분 보시려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청와대 여러분들 대변인 출신인 박수연과 정진석이 부여 청량군에서 맞붙어 가지고 부여 청량군 개표소에서 정진석 측의 개표 참관인의 항의로 인해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부팅 다시 껐다 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크게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중앙일보의 김방연 대전 총국장이 상시하게 보도해가 그 내용이 상시하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변호사는 김소연 변호사 였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껐다 켜니까 뭡니까 제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껐다 켜기 전에 계속 여러분들 뭐죠 박수연한테 엄청나게 표를 주는 쪽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비밀투표가 침해된다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사용을 고집하겠습니까 법대로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판례까지 바꿔가면서 QR코드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투표용지가 정품인지 여러분들 아니면 가짜 제품인지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왜 투표관리관 도장이 자기 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머물게 수만 장을 찍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를 만들고 좋은 공산품을 여러분 만들어서 판매하는 나라가 초등학교 여러분들 투표나 공직자 투표나 똑같은데 투표를 개판으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를 통해 가지고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그런 정당이 부정선거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 옮기는 것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당 야당이 항상 티칵태칵 싸우고 이런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더불당처럼 이런 식으로 선거를 여러분들 탈재하는 그런 정당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를 통해서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렇게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의 중심에 선 경우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난 지 한 70년이 흘렸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많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 국민들도 여러분들 방심했고 정치하는 사람도 방심해 가지고 선관위가 어마어마한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선관위의 인물들이 어떻게 선관위 구성원들의 이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결속력이 강한 친민주노총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 문제 선거부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나라는 골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상만 보지만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보고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다 비교를 해보니까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라가 정상국가로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선거부정이 되면 정실주의가 연고주의가 굉장히 성행을 부릴 겁니다 선거를 자악한 자들과 끈을 다한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겠지만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이 돼도 그 선거부정을 선거를 자악한 자들하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개딸 이상 정도로 뭡니까 열렬하게 성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뭐 이렇게 그냥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소리를 거의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죠 더불당 출신의 홍종홍홍홍 이런 친구가 잡았다 아니면 이재명이 잡았다 그럼 뭐 떼들겠습니까 다 두더지가 돼가 다 숨어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솔직히 자유를 우리 손으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우리 손으로 얻지 않았잖아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고 엄격끼리 이런 미국의 이름들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유를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 소중함을 스스로가 깨우치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비용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입 닥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거죠 침묵하고 최소한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체제를 수호할 의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뭐 경축사에 나와가지고 공산전체주의하고 가짜뉴스가 어떤니 이렇게 하더라 나는 가슴에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제 양반이 본질은 전혀 제쳐두고 그냥 뭐 어리벙벙한 이야기만 계속하구나 지금 대한민국 신문의 사설들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핵심은 선거 부정 문제인데 그냥 빙빙 돌려가지고 뭡니까 엉뚱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다 비급한 겁니다 너무나 다 치사한 겁니다 너무나 다 악한 겁니다 너무나 다 부정의 한 겁니다 제왕할 수가 없으면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노예로 살기 싫으면 떠나는 거고 노예라는 단어가 좀 어폐가 있고 좀 불쾌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노예 상태지 않습니까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선거를 지금 일곱 번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입을 다 다무는 겁니다 누가 알아서 해 주겠지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책임 내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한마디 했습니까 공산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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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번 70번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당렬한 일을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끌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폐하는 대열에 서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이 사회가 참 정말 어마어마한 사회가 돼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사회의 진짜 모습을 보면 만정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고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알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시민 케이님께서 좋은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한 번 더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뭐 할 말이 참 별로 없네요 대한민국에서 이 선거 부정 문제 부정 선거 문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확정적 사실입니다 더 이상 거부하거나 쏘기거나 감추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확정적 사실인 거죠 그래도 이제 참 희한한 것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해 보게 되면 경상북도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은 전국 평균을 상위할 정도로 야무지게 우편투표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한두 군데도 여러분들 득표수가 조작이 안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방법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르구나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할 때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구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럼 그 도움이 뭐가 있을까 정진석이 당한 부여청장군 개표소의 그런 소동을 미뤄보게 되면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투표지 분류기에 일정한 설정값을 집어넣어야 그것이 가동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부여청장군 개표소에서도 투표 진행요원들이 개표 참가한다고 여러분들 계속 입실험을 하게 되니까 당황한 나머지 처음에 여러분들 설정값을 넣은 상태에서 개표를 진행하던 개표 상황표를 빨리 찢어버리고 투표지 분류기의 전원을 끄다 켜니까 완전히 다른 투표지 매수가 계산되어 나왔다 그러면 경상북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할 수 없겠지만 내가 예상할 때는 이 개표가 진행될 때 개표 현장에 익숙한 신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투표지 분류기를 가동할 때 usb를 이용해서 꼽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설정을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하고 qr코드에 뭔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선거관리비원회는 결사적으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시해 쓰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2021년도 2022년 4월 15일 총선과 관련된 재검표가 한참 진행 중인데도 2021년도 12월이나 11월 무렵에 대법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판례를 또 축적하지 않습니까 모법이 있는데 모법과 위반되는 판례를 qr코드를 합리화하는 판례를 여러분 얻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qr코드를 사용할 그런 의지를 굳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웬만큼 여러분 도둑놈이 강심장이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게 되면 좋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의심하게 되면 투표지 분류기도 우리가 안 쓰고 사전투표용지에 그냥 법대로 바코드를 쓰고 qr코드를 인시해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건데 그게 무슨 소중한 게 있는 모양이야 2020년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하나 특이한 지역은 강원시의 동해시입니다 동해시에서도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편투표하고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득표수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는 왜 관내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없었을까 미스테리인 거죠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계신 분들이 대개 특주 대감처럼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잘 알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면 광역시의회의원선거나 구청의 기초의원선거도 다 조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마 20 30년 정도 있었으면 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또 조작을 막는 방법도 본인들이 알겠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와 이어서 열린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한 표도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이재명 함께 넘어간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범죄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발간한 책 중에 첫 번째 책 이 도둑놈들 이게 총론입니다 이 책의 결론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다 우연이나 실수로 한 번 정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 훔치기가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감하는 이른바 전산조작을 사용했다 특정 후보자에게서 표를 빼앗고 조작범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표를 집어넣는 식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권력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사기범이 권력자를 선택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국민적인 각성과 관련자의 처벌 그리고 제도와 수선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 책을 읽으니 내는 데는 지금은 참 별거 아니지만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권력과 여러분들 맞서는 거니까 그때 내린 결론이 하나도 여러분들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책이 3권입니다 이 책은 2022년 3구 대선의 실상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다 3구 대선 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다 구체적으로 선거구 차원의 선거 사기범들과 선거 조작범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고 어떻게 권력을 훔치기 위해 노력했으며 어떻게 실패하고 말았는지를 낱낱이 밝히란다 선거 사기범들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보수의 아승인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예상치 못한 폭병을 만나게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기획한 대로 조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려 9개 선거구에서 전혀 조작을 성공시켜서 없었다 마찬가지로 대구 광역시에서도 미비한 조작에 거치고 말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는 더 이상 국민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한 나라가 되었다 선거 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역시 전산조작의 수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선거 사기의 모든 증거물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 안에 남아 있다 이러한 이만한 범죄 증거물은 없을 것이다 범죄 증거물이 없다는 겁니다 범죄 증거물을 인멸하는데 성공한 게 아니고 범죄 증거물이 다 남아있던 겁니다 화끈하게 조작한 4.15 총선 서울전력 사전투표 조작 8개 선거구 당락 변경 선거구보다 1만 표 이상을 조작했는데 어떻게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서울 49개 선거구에서 강남 3구 8개 선거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41곳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비법이다 2020년 4.15 총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는 쓰레기 같다 쓰레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가짜 득표소라는 이야기다 가짜 득표소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한 기준이라고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만들어진 숫자 제조한 숫자 조작된 숫자란 말이다 누군가의 의도를 갖고 숫자를 만들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국민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쓰레기 숫자라고 말할 수 있다 진짜를 부리고 가짜를 진짜처럼 둔갑시켰기 때문에 쓰레기란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 그렇다면 서울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별 사전특표 득표수와 총특표 득표수에 손을 댔다 2020년 4.15 총선은 총체적 전산조작 사전특표 조작 부정선거였다 이 같은 사실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스스로 증언하는 바다 의지 말씀은 다 밝힐 수가 있죠 범죄에 사용한 총 칼 지문이 묻은 장갑 그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선관위에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관악구에 있던 여러분들 전산장비를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데도 다 여러분들 옮겨가지고 다 대체해버렸습니다 만세 불렀을 겁니다 정거인멸 성공 정거인멸 완전 성공 모든 저런 피 묻은 칼 총 장갑 지문 다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를 합산해서 발표하지 않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전산조작을 해 후보별 득표수를 다 제조 생산해서 발표한 가짜를 발표한 게 다 어디 남아있습니까 하성에 있습니까 토성에 있습니까 토왕성에 있어 있습니까 선관위에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조작되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누가 다루는가 북조선 선관위인가 남조선 선관위인가 남조선 선관위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럼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의 이름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럼 선관위 내부에 여러분들 핵심 조작법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까지 여러분 밝혀놓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파협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한 200분 정도 오늘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긴 방송 많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만들어 가지고 그나저나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참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건데 여러분도 좀 힘을 이렇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 하고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실방송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은 아직 유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